뭐 하려고. 이 원소주 잡으러 시유해서 야심차게 내놓은 빗소주 갖고 왔지. 뭐야. 지난 번 했잖아. 이 이건 빗 24고. 이게 빗 32 오크요. 불 좀 끄지 말라고. 빨리 켜. 이 세주는 이게 백민비. 알았어. 그건 얼마야. 이 요건 32돌라서 그런가. 비싸다. 12900원이요. 원소주 스피릿이랑 같네. 특징이 뭐야. 이 오크통에 닥슥에 띠아. 응. 그건 좀 기대돼. 아키지. 내가 때깔 해보니까 요건 딱 좋더라. 됐고 내 말 자르지 말고 먹어봐. 그거 한 번 잘랐다고. 됐고. 좀 마시고 진행 좀 하자. 알았어. 맛은 어때? 전통 소주 맛에다가 약간 바닐라향 같은 게 나고. 오크향은 거의 없다. 원소주랑 비교하면 어때? 원소주 22도랑 비교하면 22도가 낮고. 클래식이랑 비교하면 클래식이 훨씬 낮고. 그럼 화요 XP랑 비교하면 어때? 어우. 화요 XP가 한창 좋다야. 그래서 또 사 먹어. 안 먹어. 어우. 나 못 먹었다. 이것도 다 먹어라야.